15일 저희 카페 상하과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에 앞서 간단하게 네이버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만 안내해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동종목, 서전기전에 대한 재무차트, 분석까지 시원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상단에서 검색을 하시고 찾아오실 수 있고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업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인들을 위한 재무차트 교육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이 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 저를 찾아오시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서전기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이 왜 바닥 제가 매수한 금액이 바닥 금액이 5,600원대인데 자 이 종목이 왜 바닥에서 5,600원에서 강한 반등이 오면서 이때 한번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고 난 다음에 지금 벌써 6개월 정도 하락 조정을 겪었죠. 하락 조정을 겪고 난 다음에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쳤는가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자 상장되어 있는 전체 종목에 대한 잠재자산과 그 다음에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한 종목의 잠재자산을 여러분들이 몇만원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미래 잠재자산을 알아보고 싶다. 자 그러면 돈 몇만원만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잠재자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종목에 대한 잠재자산하고 그 다음에 꼭지 목표가 정보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서정기전이 이 잠재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닥에서 5,600원을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이렇게 대박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내일 직전 정보자 15,000원대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일 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상따들어갔다가 한번 묶여버리면 자 이때도 제가 한 13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수익이 났습니다. 제가 그거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서정기전 제가 매수한 거 신용으로 매수되어 가지고 147%, 130% 이렇게 수익이 났었던 이런 종목입니다. 자 서정기전에 대한 주가 예측 정보 보면 신규 상장주입니다. 자 바닥입니다. 완전 바닥 분석가 5,600원 35% 수익 중입니다. 자 바닥 분석 이후 완전 바닥을 잡고 추가 반등이 오면서 상한가 마감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 분석가 이후 106% 수익 중입니다. 자 이때가 이때인데 여러분들 상한가 친 종목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고점에 물려가지고 손절도 못 치고 손조를 쳤다 그러면 내 원금이 날아가는 것이고 손조를 안 쳤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때가 2006년도 10월 11일인데 지금 4월달이니까 6개월을 6개월이 뭡니까? 벌써 한 7개월을 그냥 투자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끌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7개월을 그냥 투자도 못하고 그냥 묶여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식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고 실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실력만 있어가지고 되는 것도 안되고요. 실력보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인간성을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인간성을 보실 줄 알아야 저 사람이 진정성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자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재산을 맡길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SBS 전국 CF에서 제가 건축사업 할 때 이런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진정성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보시고 난 다음에 추천주를 받으셔서 이런 구간에 매수해놓고 한 달 정도만 기다리면 기다리면 그냥 130% 그냥 거저 주워먹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사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대로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확 바꿔드립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서전기전 내일 강한 반등을 주면서 직전정거점을 돌파 시도를 하는 듯 하다가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 거의 뭐 한 7,80%는 쪽박 차는 수가 있다. 조심하십시오.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시고요. 혹시 서전기전에 투자를 하셔서 저가에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은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